안녕하세요 임미샤의 뮤즈 서연입니다 지난 겨울 촬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패딩을 참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패딩은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면서도 항상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패딩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임미샤의 패딩 디자인에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핑크보다는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연보라 컬러를 선택했고 따뜻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패딩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안감에 들어간 컬러 포인트나 스토프 장식, 벨트 버클처럼 드러나지 않는 작은 디테일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그렇게 완성한 비올레타 패딩은 캐주얼 룩에도 여성스러운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임미샤와 서연이 함께한 비올레타 패딩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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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